앞에서는 수소 원자와 같이 전자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그 해를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다전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전자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풀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근사값에 해당되는 결과들을 이용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를 다룰 때 수소 원자에 해당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주양자수가 궤도 에너지 함수를 결정하지만 다전자의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L까지도 즉 각운동량 양자수도 궤도 함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가 1이거나 2거나 S건 P건 간의 동일한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다전자 같은 경우에는 S보다는 P오비탈의 에너지가 높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각운동량 양자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주양자수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궤도 함수의 에너지가 서로 같지 않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궤도 각운동량 양자수가 커지면서 조금씩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